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되던 때에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있어야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자녀가 있을 텐데 그 아들 이삭을 받기 전까지 25년 동안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5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약속을 붙들고 그토록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에는 아들을 낳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죽이던 그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100세 때에 주는 아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애주쟁지 키우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였을 것이고요 일도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 청천벌력 같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도 말릴 세간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심지어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서 다 준비하고 출발합니다 이삭이 따라가는 그 마음을 보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걸 보러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몸이 다 감싸고 그 재단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의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아브라함 너가 네 아들 이삭을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 나의 말에 내가 명령한 것에 너가 들음을 분명히 보고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백세에 낳은 아들 정말 애주중지하고 정말 아까운 아들 그 아들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못 드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정말 경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자신이 가진 양이나 소나 드리는 것은 껌깝이겠죠 이 말은 끝내는 그 모습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물론 차이는 있지만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잘못 구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아들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알고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통해서 행복함을 누리십니까? 내 손에 많이 쥐어야지 내가 많은 것을 누려야지 라고 행복하기보다 아,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중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고 고백하시는 귀한 송도대시길 주관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이 그 사랑을 다시금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가운데 로마를 가보지 못했지만 로마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8장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전체에 어떤 중간 정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결론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읽었던 31절부터 39절은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이해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의 삶은 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앞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사람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변함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써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거리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요? 어떤 때요?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들 때 문제 앞에 다다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자라면 문제가 있건 고난이 있건 힘듦이 있든 간에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느냐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오늘 읽지 못했지만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미의 태중에 아니 이 땅을 만들기 전에 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 이 많은 숫자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특별히 한 명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에게 마다들이 되기 하라 하심이니라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르십니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부르신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 하지 않으면 그 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우리를 또한 영원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낼 영광에 이르도록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29절부터 30절을 보면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아신 택하신 자들을 또한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원없게 하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한 31종의 그런 일에 대하여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선물로 만든 그 구원을 이룬 우리가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견유해서 영원한 그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신절을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태초 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로 딱 도장을 찍은 겁니다 탕탕탕 내리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 우리의 위치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냐 하시고 우리를 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는 모습을 31절 이하로 보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 누구도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첫 번째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만일 하나님이 이해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표현이 한글 표현이 좀 와닿지 않지만 언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니? 아니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장 되신 분이 내 편이라니까요 내 등이 내 뒤에 서 계신다니까요 그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누가 나를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어느 사람도 어떤 무엇도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십니다 어릴 때 골목에 노는 아이들 제가 놀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는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골목에서 폐가 갈라입니다 폐가 갈리는데 폐가 갈릴 때 최고의 힘센 폐가 어디냐면 제일 나이가 많거나 힘이 센 사람이 있는 쪽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쪽 편에 들려고 눈을 열심히 굴립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조절을 해주죠 왜냐하면 그쪽 편이 힘이 세니까 모든 게임을 하든 모든 무슨 놀이를 하든 간에 대부분 이겼기 때문에 그쪽 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한 세력과 사단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에서 자신이 삶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자신이 자신을 죽기까지 먹지 않겠다고 아니 바울의 죽음을 내가 봐야지만이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죽음까지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매를 막고 돌에 막고 피투성이어야 되고 숨이 깔딱깔딱거려도 끝내 그는 주님을 따라서 생명을 얻는 길 생명을 전하는 길을 포기하냐였습니다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 대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생명에 그렇게 위협을 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거나 아 나는 잠시 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신 분이 알기 때문에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와도 넘어뜨리게 해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승리가 포장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어둠컴컴한 길을 걸어가며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그런데 꽉 잡지만 잘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부모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업고 가실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과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늘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고발하고 정제하겠냐고 33절과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34절에 보면 누가 정제하리요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제하겠습니까 고발할 수 없고 정제할 수 없는 이유가 의롭다 하십니까 하나님 의롭다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심판 앞에 마지막 섰을 때 너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너를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 네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너를 정제하겠냐 너 죄인이다 너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단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리듯이 야 너 그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야 너 그 조그만한 죄도 너희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커다란 죄를 네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하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가 정제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고발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유스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백만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제 어리석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불평불만으로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게 계신 것처럼 생각한 나머지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 죄를 알 때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죄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정에는 검찰이 없습니다 변호사만 있고 재판장만 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 우리를 변호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물론 잘못해놓고는 또다시 하면 더 맞겠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죄에 거하게 하고 죄 때문에 더 넘어지게 하게 하려고 하고 어찌 보면 정제의식에 아 난 안돼 그래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사단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 송도는 내가 피 흘려 구원한 사람입니다 내가 대신 내가 대신 그 십자가에서 피에 몽땅 흘리면서 구원한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좀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아니 말할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죄를 겪고 여러분이 여전히 그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유란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자 우리를 정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바라봐주고 예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 나를 열심히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손길을 무시하고 내팽개치겠습니까 그 손을 꼭 붙잡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단이 뭐라 하고 아무리 어느 누구가 고발할지라도 하나님은 땅땅 때립니다 무죄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요 무죄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욕했는데요 무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발하고 아무리 정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정제하고 그 정제하고 고발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자의 사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35절 이하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이혐이나 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늘 그것을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란과 권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이혐과 칼 이것은 바울만을 겪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환란은 밖에서 오는 습격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는 것들 공고는 우리 안에서 있는 그런 죄성의 모습들로 내가 육신에 만족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앙 때문에 받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믿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권한을 주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경기를 보면 가까스로 6대 5 7대 6 이렇게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거뜬히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란가운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이 말씀 의지한다면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6대 5 숫자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한일전 축구 경기 중에 6대 5라는 스코어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대 5로 이긴다고 아는 사람은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봐도 그냥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의 결과를 모른 사람은 긴장도 되기도 하고 쫄깃쫄깃하기도 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들고 곤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끝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끝이 승리에 있는데 우리 끝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넘어졌지라도 일으켜 세우실 지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일이란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세상에 오는 염려와 근심에 취해져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염려하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든든히 넉넉히 이기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넉넉히 이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고난을 주시기도 시험도 하시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또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다 주시면 좋겠지만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주신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건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죠 조그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나이가 반짝반짝거리는 그 칼을 만지고 싶어서 달라고 합니다 그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도구입니다 그 칼을 제대로 쓸 수 있을 때까지 그 칼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끝내는 누굴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그것이 정말 너에게 필요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정말 은혜의 삶으로 늘 인도하시고 아무리 내 사정이 힘들고 아무리 귀가 막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는 전능하신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시길 주관합니다 말씀을 내주면 성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공식이 오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데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길 만큼 아니 쓰고도 넘을 만큼 차고 넘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것입니다 31절 보면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시면 누가 성도를 대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저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동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일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택하시고 우럽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죄라고 말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럽다 하신다는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부하시고 우리를 중지하시는데 누가 고발하고 누가 그것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한 처지를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내 아버지로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한에서 5장 사절에 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이끄시는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끝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믿음인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관합니다